자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주총회는 보통은 두 가지 안건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유망한 섹터를 찾고 또 타픽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은 유망한 섹터를 찾는 것도 그리고 타픽 종목을 찾는 것도 의미가 크게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의 90%가 넘는 종목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신저점을 경신하는 상황이고 정치 테마주라고 부르는 종목들 빼고는 모르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증시를 지금 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대표적인 어려움들 호소하고 있는지 먼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 시크릿 주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얘기 나눌 두 분이 있는데요. 두 분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김민성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분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듣고 계시겠죠. 특히나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 저희 띄워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국장감사라고 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워낙 이탈이 많고 떠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국장감사라고 잡아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금 나흘 동안 시총이 144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는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어서 개인들까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들이 어떤 호소하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토론방이 아닌 증시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감사 바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종목 40%가 연중 최저가란다. 사방이 파란불이여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 40%가 모두 최저가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밸류 펀드 추가 조성이 지금 문제냐, 개미들이 다 도망간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대한 우려 표해 주셨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비상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3,000억 규모 2차 펀드도 추가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증시에 조금이나마 소생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이 산다고 바닥이냐,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코스피에서 일단 연기금이 산 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올려주신 모습입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450원이 고점이냐, 환율은 무조건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무려 2년 2개월 만에 지금 1,43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거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왕구레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7일에서 8일 동안 시출에 필요한 자재들을 옮길 예정인데요. 예산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찾아오던 산타도 어리둥절, 이게 K-문전박대다라고 하는데, 디커플링에 대한 내용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호소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양시장에서 연중 최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12월에는 산타와 함께 수확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가장 안 좋은 그때를 맞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과대당폭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증시가 워낙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봤던 게, 개인들이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패닉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장세가 나타났는데, 개인들이 이 정도로 밀 수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증시 하방을 좀 많이 버텨주는 흐름이 보여지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패닉세를 유도하는 호가창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받쳐준다라기보다는, 밑으로 많이 싸게끔 호가창을 만들면서, 개인들이 지금 당장 팔리지 않으니까, 밑으로 팔게 되면서 증시가 많이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패닉이 좀 더 유발이 됐었던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한 2422종목,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이 177종목으로, 대한민국의 상장한 기업 한 93%는 다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과대당폭이 많이 나오는 장세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기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이 패닉셀과 반대매매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하락하는 지수를 보면서, 뭐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은, 어? 이거 봐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지? 나 한번 현금 있는 거 준비를 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를 하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 정리를 하고, 좀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내가 저점을 잡겠다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저점이 과연 어디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박춘 매니저님, 워낙 투자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작두를 타야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일단 저점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이미 많은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하방으로 지금 열려 있는 부분이 한 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저점을 좀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2,200 중반 정도? 네, 일단 1봉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1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 지수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 보면요. 선을 만들어 보면 지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고, 세밀하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한 2,200선에서 2,250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랭컨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객예탁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놓은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때도 20조, 30조 원 시장이 코로나19 때 어떻게 됐다? 고객예탁금 47조 원을 한번 빵 튀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지금 고객예탁금이 52조 정도 되는데, 50조 초반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50조 중반 이후까지 올라온 이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바닥을, 시장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도 지금 한 18조에서 16조 초반 때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신용 물량도 털렸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시장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던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에는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반대 매매, 이렇게 좀 털리지 않았나, 오늘 개인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 계엄이 나오고, 4일부터 좀 악재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6일 그리고 9일 이렇게 해서 개인의 순매도가 잡히고 있고, 실제로 그때 좀 반대 매매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반대 매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번 주 정도가 아마 좀 가장 극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시장이 장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부터 거의 패닉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투메다라고 하실 정도로 시장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번 한 번만 더 견디면, 한 번만 더 견디면 저는, 우리 증시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리스크, 예전 상황을 들여다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갈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해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은 거 이상, 또 여러분들이 올라온다, 한 이 정도면 이렇게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장세도 한 번 만나실 수 있다. 자, 쫄지들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증시를 바라보는 분들 가운데에서 반등의 신호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 아무래도 내일 일단 예정된 금투세 폐지 본회의 안건 상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10조억 원 규모의 증안 펀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금투세 폐지 결론이 일단 내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한 번 내뱉었던 말, 뒤집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반등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좀 증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전에서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도 시장에 반등이 안 나온 거는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반등 요소가 안 됐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또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금투세에 대한 좀 자금 해치를 했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좀 딜레이 됐던 시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들어오는 자금은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걱정을 하는 게 또 4시 이후에 또 시간이 끌리다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금투세 폐지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 번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은 또 증지가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결론이 일찍 나오는 게 시장의 좀 시나리오는 가장 베스트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금투세 폐지가 나와야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하나쯤은 생기면서 좀 반등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는 역부족이겠지만, 트리거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거라도 믿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 시장에 대한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 번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안펀드 얘기도 해보죠.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대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얘기만으로도 당시에 코스피가 8%인가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같은 규모를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빨리 실행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긴급한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서킷 브레이커 정도가 걸려야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페닉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좀 실행이 된다. 역사적인 또 네 번째인가요? 그럽니다.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분위기 반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뭔가 이 증시안전펀드 금액이 있으면 4,300억 정도 투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뭐가 이제 어떻게 더 떨어진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루라도 언제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무슨 꼭 더 떨어져 여기서 더 떨어져야 투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투입을 해야 일단 기대감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민성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또 이번에 진짜 불확실성이죠. 언제 될 거냐? 이틀 후에 될 거냐? 20일 후에 될 거냐? 200일 후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투입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급등은 안 하더라도 급등은 안 하더라도 일단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하방에서 지지는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300억이 투입이 됐고 이번 주에 700억, 다음 주 300억도 2차 펀드로 3천억, 이거 이제 밸류어 펀드입니다. 밸류어 펀드고 증환 펀드까지도 함께 실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고 환율을 빼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는 1450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외 일부에서는 내년 한 중반쯤에 1,500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1,500원이 오면 어떤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까? 거의 뭐 도산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아마 노무라 리포트를 보신 것 같은데 노무라에서 이제 1,500원에 대한 리포트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오고 나서 오늘 시장에 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페잉스를 유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환율을 우리는 작년에 이제 하락장에서 1년 동안 하락을 했을 때 환율이랑 이제 계속해서 커플링되는 그런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증상이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자금 이탈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무라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1,500원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분들은 이제 좀 외국계 리포트를 굉장히 신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패닉에 빠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율에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라든지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환율이 1,500원이 간다고 하면 단순하게 증시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도산 문제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기조가 더욱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금융당국에 대한 개입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두 개입만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1,500원이 되기 전에 금융당국에서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한 좀 방향성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어디쯤인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잡고 증시에 대한 바다, 이제 환율에 대한 고점을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이 늘 저희 방송에서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더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을 고르고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좀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기술적 분석은 통하는 겁니까? 네, 저는 통한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차트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차트 분석은 사후 해석입니다. 사후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오늘 만약에 하락한 종목이 있다. 5%, 10%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런데 거래가 많이 안 터졌다. 그냥 단지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내 종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부 조금 백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주 정도 팔았다. 이 정도만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도 함께 봐야 된다, 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내 종목의 악재가 아닌 또 내 종목의 오늘 하락할 때 어마어마한 대량의 거래량이 아니고 단지 시장 여파로 만약에 내 종목이 오늘 좀 5%, 10% 하락했지 않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저는 이제 이런 하락장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이렇게 증시 흐름이 살짝만 바뀌어져도요. 오늘 하락한 거, 어제 오늘, 며칠 동안 하락한 거 그냥 하루면 그냥 만회를 해요. 그리고 만회해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 막 터지고 주가가 만회를 하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져도 돼요. 안 터져도 거래 없이 만약에 1만 원에서 9천 원, 8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8천 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어도 시장 조금만 돌려줘도요. 그냥 1만 원까지 올라와요. 왜? 그때는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파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대신에 기대감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물량이 들어와도 그냥 1만 원까지는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만약에 내 종목에 악재가 없다면 내 종목에 대량의 거래량만 없다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분께 지금의 상황이 증시 투자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고 또 금방 회복하는 모습들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유 중인 종목들 이유가 있어서 급락을 하거나 거래량이 대량으로 붙으면서 급락하는 종목들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표현을 우리가 흘러내린다고 하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반대 상황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조금 잘 가볼 만한 종목들을 두 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와 폴라리스 AI가 나왔는데 각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테마적으로도 잘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좀 응용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일단 수급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기관이 증시를 방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베이스는 지금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탈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약간 위꼴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돌리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효하다고 하면 추세를 좀 장기 지속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모멘텀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할 때도 계속해서 혼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부각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랩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랩의 V3 검색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정보 검색 솔루션인 X10이라는 솔루션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관 기업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잘 있는데 알랩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 등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IT 산업에 대한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베이스는 앞으로도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계엄령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순환 사이클이 강하게 돌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픈베이스는 지금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대 상승한 오픈베이스였고요.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도 역시나 4% 상승한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AI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폴라리스 AI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방금 민성 매니저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불보듯이 뻔한데 그래도 그나마 소프트웨어는 반세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본다면 패션이라든가 지금 IT 산업을 영향하고 있고요. 재난전통신망이라든가 열차무선통신망 이쪽의 사업을 영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술적 분석상 매니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아는 건데 오늘 시간에 다닐까 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SYS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보시면 시간 외로 한 7%가량 지금 올랐더라고요. SYS틸텍부터 시작을 해서 대동, SG도 지금 한 6% 정도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네이버 쪽에 손잡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 출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폴라리스 AI가 지금 네이버랑 네이버 클라우드랑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거 지금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어느 정도 묶이면서 폴라리스 AI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이 좀 붙는 종목, 시장이 원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역행해서 조금 수급이 붙으면서 위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괜찮다. 그리고 또 분봉상, 일봉상 수급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빠져나간 수급보다는 들어온 수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14%부터 마이너스 6%까지 꽤 변동성이 컸던 또 종목이었는데 자,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두 종목에 대한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오픈베이스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개미가 던지던, 외인이 팔던 상관없다. 결국 기관이 다 닮으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9월부터 기관의 유입이 정말 두드러지는데요. 9월 4일 이후에는 단 이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천 베이스 갑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는 2,640원이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7%대 상승,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의견도 체크해보시죠. 자사주 매입하는 거 보니 시원시원하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9월과 11월 모두 30억 원 넘는 규모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실적도 좋은데 PBR이 1배가 안 된다, 너무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도 한 가지 들어보시죠.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주식이다. 평소에도 꼬리는 종류별로 다 달고 다녔는데 하루에 다 달리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와 아래꼬리 모두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 정말 높은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과연 내일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폴라리스 AI 입장해보겠습니다. 개미들 오늘 죄다 던졌는데 그걸 외이니 거의 다 받았음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도 외국인의 수급으로 소폭의 상승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우크라 재건수 해주라 트럼프 믿고 더 품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열차 우선 통신 사업을 영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의 수혜 기대감도 묻어있는 모습이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보시죠. 턱걸이지만 영업리익 흑자 전환은 해짜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출은 9.5%가량의 상승 하지만 영업리익은 68%가량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등에 업고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애플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맥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네요.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만나보시죠. 반년째 이어지는 박스권 계속 단타하실 분은 하셔도 되지만 월봉은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남겨주신 것처럼 시간은 좀 걸려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왔고요. 우리 두 분께 필요한 코멘트 그리고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베이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추세 돌파를 좀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아까도 기간에 대한 꾸준한 맵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장기평선을 또 힘들게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좀 깨지 않고 나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한 급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서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추가적인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길게 봤을 때 추세가 좀 갈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4천 원까지도 지금은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4천 원까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는 2,100원대 라인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천 베이스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일단은 4천 원부터 확인하자 손절가는 2,100원입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 AI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 4천 원, 손절가 2,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4천 원 부분, 여기 위에가 지금 목표가 4천 원을 제시했던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보시게 되면 그 고점에 거래가 터졌던 날이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는데 이 날 윗고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제가 분석 이 안에 지금 분봉 수급으로 보니까 여기 한 4천 원 이상의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움직이면 한 4천 원까지는 쉽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4천 원을 제시해 드린 거고 앞부분에 지금 이렇게 윗고리 몇 거래 정도 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분봉상 수급으로 봤는데 이거는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거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간 수급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날 있죠. 여러분들은 파란색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날은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밑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우리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없이, 거래 없이 그 다음에 한 번 거래가 있었지만 이 날 윗고리, 아래 꼬리 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한 번 거래가 터지면 4천만 주 이상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위에 4천 원, 손절 라인은 2,200원 제시해 드리니까 손절 라인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2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밑으로는 한 1,700원, 1,8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목숨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